정말 특이한 헤어스타일이에요 뒤에 앉은 사람은 운이 없어요 머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이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죠 제가 바로 머리를 잘라드릴게요 영화관이 순식간에 미용실로 바뀌었네요 휴 훨씬 나아요 스크린이 잘 보이네요 그리고 머리의 주인은 아주 큰 서프라이즈를 맞이하게 되죠 뒤에 앉았던 악마같은 사람의 헤어컷 이 영화는 잊지 못할 거예요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 휴 겨우 시간을 맞췄네요 하지만 팝콘을 못 샀어요 음 진짜 맛있겠다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이런 밟을 수 있는 모든 발을 밟고 지나가네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너무 덥네요 목이 말라요 이럴 수가 음료수를 깜빡했네요 다시 나가야겠어요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게 짜증나기 시작하네요 이제 다 된 거죠? 내 배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제 물건들은 옆 사람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할게요 휴 이제 영화를 봐볼까요? 이런 여긴 제 자리가 아니네요 다시 옮겨야 돼요 핸드폰까지 울린다고요? 아저씨 정말 너무하네요 관객에게도 주칙이 있다고요 테이프로 입을 막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지금 나 thi인하게 한장 안 놀게요